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한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해줬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들의 상승세가 크게 나올 수 있을지, 종목을 딱 두 개를 정해서 이 종목이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문가들과 함께 예측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엄블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시장에 대비를 하고 계신지 많은 시청자분들 또 궁금하시죠? 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첫 번째 종목은 SK렌터카입니다. SK렌터카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주도 여행, 최근에 제주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제주도 여행 급증으로 SK렌터카가 이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좀 내려갈 것이다. 점유율 확보를 위한 저가 경쟁이 치열한 렌터카 시장에서 SK렌터카 오늘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SK렌터카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죠. 자, 첫 번째 종목 SK렌터카입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져오셨죠? 제가? 네, 윤주호 대표님이 오늘 가져오신 SK렌터카인데 자, SK렌터카 아까 제주도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제주도 가고 싶기도 한데요. 자, 어떤 상승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SK렌터카는 이제 19년도에 SK그룹에 인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SK네트워크에서 단기 렌터카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통합적으로 장기, 중기, 단기 렌터카를 모두 다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주 쪽에 최근에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렌터카의 회전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회전률을 10을 맥스로 하고 보면 보통 한 8.5 정도 이상 되면 정비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풀가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3월, 4월 해서 8.8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수요가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저희가 주식을 피킹할 때 최근 들어서 내수주나 소비주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좀 맞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 여행이 많이 급증했다. 저도 주변에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이 이틀, 삼일 렌터카 빌리는데 한 2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들었습니다. SK 렌터카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적이 반영되나요? 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멀티플을 올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렌터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고차 가격이 사실 좀 중요하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전체 매출의 73% 차지하고 있는 렌탈 비즈니스 하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중고차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미국의 CPI 지수가 나왔는데 중고차 가격이 3월 대비해서 4월 달에 MOM, 그러니까 3월 대비 4월 달에 10% 정도 올랐고요. 작년 대비 YOY로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 좋은 점이 이제 어차피 이 렌터카 회사들이 또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계속 신규 차량으로 이제 교체를 하거든요. 과거 차량을 판매할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중고차 가격이 올랐을 때 이 회사의 이익이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 이익 성장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신차 출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고차에 대한 이제 니지가 늘어나면서 중고차 가격이 또 오른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실적과 멀티프를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렌탈 사업 쪽에서도 지금 많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니까 이 자동차를 처리를 할 때도 돈을 어느 정도 벌면서 이렇게 상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SK그룹 내에서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도 또 이슈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5월, 6월, 7월, 8월 해서 이제 밖으로 많이 돌아다닐 시기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전통적인 뭐 2분기 때 이제 보통 저희가 말씀하신 5월, 6월, 7월이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서 유가도 최근에 좀 오르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SK그룹으로 편입됩니다. 가장 좋은 게 이 회사의 이제 순차익금이 보통 1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익금을 하는데 SK그룹으로 가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영업의 손익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올해 컨센서스로 봤을 때 매출액의 1조, 영업이익이 750억, 단기 순이익은 3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싼 회사는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 15년도에서 20년도까지 PBR 밸류에이션이 한 배 정도 받았던 회사인데 이미 한 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1.3배 정도 돼 있기 때문에 ROE 13%를 기조로 계산하면은 사실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지금이 적정 밸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멀티풀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과 이익 개선에 대한 배팅이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렌터카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 포화 상태이죠. 대형 업체들도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고 중소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은 이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된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제주 렌탈, 저기 KT 렌탈, 지금 이제 롯데 렌탈이라고 하는데 여기랑 이제 MS가 거의 비슷합니다. 업치락뒤치락 좀 하고 있는데 거기가 1위, SK 렌터카가 한 2위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가 경쟁을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과거 한 13년도, 14년도에 10%까지 나오던 이런 비즈니스가 5%까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과단 경쟁을 지금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황일 때는 경쟁할수록 손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돌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익 개선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열한 경쟁 시장 상황까지는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께 SK 렌터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다녀오셨죠? 어떻게 하셨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가서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렌터카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SK 렌터카는 재패턴인데요. 주가의 변화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렌터카는 일단 이익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재매 가격입니다. 자동차를 렌트했다가 나온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파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말씀하셨듯이 중고차 가격들 양호한 여팡이다. 그러면 잘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 여전히 SK 렌터카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데 종목 중에 하나 레디캡 투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름은 투어인데 실질적인 매출 비중은 90% 이상이 렌터카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행사 치고는 실적이 견주한 게 이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또 서브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SK 렌터카를 설명해 주시면서 김민수 대표님 레드캡 투어도 한번 잘 보자. 렌터카 비중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주호 대표님께 오늘 이 SK 렌터카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시장 트렌드에 잘 맞는 종목. 그 다음에 저희가 제주 여행의 수혜는 렌터카다. 굉장히 좀 심플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 여행의 수혜를 받는 렌터카, SK 렌터카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여행 시즌, 휴가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거에 대한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윤주호 대표님 SK 렌터카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